청와문화산업대교가 주최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준봉 웹툰스쿨의 방과 후 활동과 만방연 방학이 끝나가는 해월리 청강대학교에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라가의 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남지입니다 1월은 방학이라는 느낌이 물씬 드는데 2월은 한 달 내내 방학이 끝나간다는 느낌밖에 없어요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학교 가기 싫다라고 학교에서 얘기하고 있죠 오늘 아침에 그 느낌을 받으면서 너무 웃었어요 교수가 돼도 똑같구나 오늘 학교 가야 돼 뭐 이런 거요? 방학이 끝나간다 막 일요일 저녁 되면 너무 아쉽지 않아요? 출퇴근이 생기면서 아내에 대한 이해도 확 넓어졌고 아내가 일요일 저녁에 슬퍼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해했더니 아내가 되게 통쾌이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98회째입니다 벌써 98회예요 100회가 눈앞이에요 오늘 이렇게 오래 했어요 세 자릿수가 돼가고 있습니다 진짜 꾸준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저도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는데 만 2년이 되어가는 거죠 그렇죠 100회가 104회가 만 딱 2년이죠 그래서 저희가 100회 때 뭘 할까 홍남지 교수님의 개인기를 볼까 재미없어요 그런 거 꿀잼이죠 별걸 다 생각하다가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정말로요 저희 100회는 유튜브 라이브를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셨죠 일단은요 저희가 100회째가 올라가는 날이 3월 1일 3일절 금요일입니다 그날 라이브를 하진 않고요 여러분도 놀아야죠 그럼요 그 100회 방송은 정상적으로 저희 기존의 웹툰스쿨 코너가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 주 정도에 주중에 날짜와 시간을 잡아서 다시 공지를 할 텐데요 유튜브 유정곰의 웹툰스쿨 채널에서 라이브를 진행을 하는데 그날은 저희가 아마도 영상과 함께 인사를 드리고 저희 평소 녹음하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가 보여도 드리고 아 좋네요 이 곳을 공개하실 건가요 제가 극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바로 옆에 있는 홍란지 교수님 방과 제 방을 비교 분석 비교체험 극과극이에요 정말 극과극 홍란지 교수님 방은요 정신과 시간의 방 텅 비어있어요 그렇진 않지만 제 방이 오면 정말 맥시멀리즘의 끝 그러니까 저희 학과 교수님들의 방이 거의 이종범 교수님 방 같거든요 그렇죠 훨씬 복잡한데요 제가 약간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건지 보여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의 그동안의 웹툰스쿨 백회의를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소회나 뒷얘기들을 저희들이 나눌 거고요 하지만 팟캐스트의 장점 중에 하나는 몰아놨다가 자기가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들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유튜브 라이브는 실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여러분들이 그 정해진 시간에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일 좋은 거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채팅창에서 말을 거시면 저희가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바로 대답을 읽어드리고 답하고 저희가 정모를 할까 오프라인 모임 공개 방송을 할까 하다가 잘 준비해서 제대로 하려면 이번에 좀 어렵겠다 싶어가지고요 흉내를 내보겠다는 마음으로 홍란지 교수님이 아이디어였습니다 역시 저 기획력 그래서 그날은 여러분들이 웹툰스쿨에 던지는 질문, 후기, 뭐든 좋아요 저희 두 사람에 대한 얼평만 아니면 돼요 아 얼평 할 게 있나? 얼평은 진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희 두 사람에게 웹툰스쿨에 대해서 혹은 다른 게스트들에 대해서 코너에 대해서 뭐든 좋아요 뒷얘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던져주시면 Q&A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메인 코너를 해볼까 해요 아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셔야 될 텐데 문득 갑자기 짤 하나가 떠오르네요 뭐요? 놀라울 만큼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질문을 서로 좀 해와야겠어요 그쵸? 그날 유튜브 라이브 하는데 진짜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요 아니겠지? 아닐 거야 공개 방송을 해도 찾아오실 분들인데 아 네 하물며 자기 방에서 보시는 건데 스무 명은 오실까? 스무 명 우리 뭐 하나 할까요? 몇 명 예상합니까? 스무 명 스무 명? 에이 너무 적다 아 진짜요? 나는 50명 예상합니다 50명? 자 이제 둘 중에 누구에게 더 근사하게 오시나 오 그럼 우리 스무 명은 너무 작은 것 같다 아 뭐 낙장불입이에요 스무 명은 좀 작네요 예를 들면 두 명 오면 저희 둘 다 패배했죠 아 근데 진짜 근데 시간이 사실 중요하니까 보통 유튜브 라이브는 보통 유튜브 라이브는 평일이어도 저녁 한 8, 9시쯤 시작을 하면 얼추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저는 50명 예상 50명? 홍쌤은 20명 예상 자 승부다 승부다 이제 이제 34명까지는 제가 이기는 거고요 아 빠르다 그렇죠 36명부터는 교수님이 이기시는 거고 35명은 비기는 거 그래요 내가 이기고 싶다 무조건 많이 오면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많이 오시면 이기면 뭐해 어? 이기면 뭐할까? 아예 아는 것도 안 하는 거죠 뭐 이기면 뭐할까요? 이기면 뭐할까? 이기면 기뻐하는 거죠 자 근황 근황 있으세요? 근황이요? 설날이 지났죠 아 그렇죠 네 설날이 지났어요 설날이 지났네요 일단 저희가 저희가 최근에 제가 이제 작가님들이 많이 쓰시는 트윗이나 페북글을 보면서 고민을 했던 게 최근에 근황이었어요 그 고민 중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악당 악역 빌런 네 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이야기들은 악역의 서사를 더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냥 다짜고짜 미친 놈 이런 게 아니라 이 악당은 어떠어떠하 이렇게 되었다 네 이렇게 악당의 사연을 보여주는 사연 그런 것들을 많이 넣어주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상반된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네 1번은 그치 악당에게도 사연이 좀 있어줘야 캐릭터가 살지 네 악당의 매력이 살지 입체적으로 보이지 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나오는 목소리 2번은 악당에게 사연을 줌으로써 그 악당을 인정해주고 그 악당의 악행을 정당화하는 것이 싫다 불편하다 네 이거 되게 저는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봐요 그렇죠 악당의 행동을 정당화할 소지가 항상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많은 고민을 아 네 하다가 네 스토리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 주된 업무 중에 하나인데 네 한 가지 나름대로의 결론에 도달했어요 궁금합니다 홍쌤의 의견도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거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데 저는 사실 후자 쪽에 가까워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악당에게 입체성을 부여하는 건 그들에게 사연을 부여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의 악행이 흐려질 수 있다 그렇죠 정당화하고 악당은 약간 플랫하게 플랫하게 보여주는 게 조금 더 당신들이 악당을 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눈빛조차 알려고 하지 마라 클로저조차 하지 마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 현실 반영도와도 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현실 속에서의 악당은 플랫하지가 않아요 현실에서 정말 나쁜 악인은 정말 손에 꼽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악인이지만 자기 가족에게는 그 누구보다 따뜻한 그런 경우가 많죠 가족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근에 봤다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에서도 킹핀이 경우가 그런 거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야기로서 접근을 하는 것이므로 저는 철저하게 현실감은 좀 배제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어요 저도 그거 되게 공감함이 가는데 제가 연구했던 건 좀 더 나가보고 싶었어요 이렇습니다 빌런의 서사가 빌런을 설명함과 동시에 정당화하지는 않으려면 캐릭터는 살려주면서도 그 악행을 정당화하지는 않으려면 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악행의 동기나 그 악당의 뒷배경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빌런이 스스로의 의지로 명확하게 악을 선택한 그 순간을 보여줘야 한다고 좀 봐요 아 좋네요 네 저는 그 선택의 순간을 보여주면 빌런을 이해하게 되면서 동시에 더 구체적으로 분노를 하거나 그 빌런에 대해서 이해하지만 그 악행을 공감하지 못하죠 네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화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고 느꼈어요 네 그리고 캐릭터의 이해에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저의 요즘의 고민 즉 근황적 고민을 정리해보면 악당의 사연은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고 그 선택의 순간 의지가 들어간 순간 그걸 보여줘야 한다 제 생각은 이렇더라고요 멋집니다 제가 근데 되게 신기하게 제가 최근에 읽기 시작한 책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공부해왔던 것들이 너무나 쉽게 정리를 해둔 책이라 제가 즐겁게 읽고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근데 이 책에서 뭐 니체나 사르트르나 이런 되게 유명한 학자들이 한 말들을 되게 쉽게 펼쳐놨는데 거기서 사르트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실조는 본질에 앞선다 그렇죠 이거는 인간 자체는 어떤 무엇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내던져진 존재 그러니까 그 존재가 가장 큰 의미이지 이 존재가 존재를 부정할 만한 그 의미는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는 이 일을 해야만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틀린 명제라는 거죠 그렇죠 조건적으로 인간을 보는 거죠 네 근데 그렇다면 그럼 모든 인간은 그 존재만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가? 그 존재만으로도 괜찮은 건가? 라는 또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럼 빌런은? 악당은? 존재만으로도 그러면 괜찮은 거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뭐 이런 식의 질문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르트르가 그런 얘기도 했대요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그리고 품격 어떡할 거야 이거 그러니까요 이 팟캐스트의 품격 어떡할 거야 이거 그리고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실현하는 한에서만 실존한다 그러니까 실존에도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이 방금 제가 내린 본론과 좀 통하네요 네 통하네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항상 선택을 할 상황에 놓이는데 선택을 통해서 실존한다 그렇죠 그렇죠 아 역시 참여하고 실존하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좋네요 근데 그때 모든 사람이 하나의 한 방향으로만 선택하지 않거든요 그럼요 똑같은 상황을 줘놓고 다르게 선택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캐릭터들을 굉장히 잘 설명할 수 있잖아요 네 오늘 저희 근황 굉장히 품격 장난 아니에요 그러네요 왜 이래 왜 토스쿨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 이 책 뭐냐면요 무슨 책입니까 우리가 매혹된 사상들이라는 책이에요 최근에 나온 책인데 안광복 선생님께서 지으셨어요 네 네 이 책은 되게 재밌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선 우리가 매혹된 사상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야 근데 이 품격 왜 이렇게 높지 우리 싸르트르 자 그리고 저희 오늘도 여러분들의 아 팟빵에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아 저도 봤어요 네 읽어드리자면요 제시카 무급 알바님께서 팟빵 게시판에 댓글로 달아주신 건데 제시카 무급 알바님 참 열심히 들어주신 거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 이 아이디 너무 웃겨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작가님들 작업하면서 듣는 열혈 애청자입니다 알죠 잘 오셨어요 네 다름이 아니라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막장 메커니즘 막장 드라마 코드에 대해서 웹툰 스쿨에서 다뤄주실 수 있나요 매우 궁금합니다 라고 제가 보면서 이거 방과 후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좋은 질문이다 아 네 그래서 저희 지금 궁극의 캐릭터 하고 있잖아요 네 오랜만에 궁극의 풀로 특집을 좀 해볼까 음 좋습니다 네 저희가 가끔씩 김태권 작가님과 유승진 작가와 함께 네 스토리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네 네 궁극의 풀로 오랜만에 특집으로 막장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저도요 그래서 김태권 작가님 유승진 작가님이 오게 해주시면 네 제안했는데 뭐 그지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질문은 좋지만 너와 함께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네 저희가 제안을 해보고 제시카 무궁알바님께서 해주신 질문을 토대로 네 간만에 궁극의 풀로스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황은 그만하고 저희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신 귀한 사연을 가지고 방과 후 활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일을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범의 웹툰스쿨을 매주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게임업계에서 7년을 잃고 5호 작가가 되기 위해 2년 정도 준비기간을 가진 뒤 올해 1월 다음 웹툰에서 첫 연재를 시작한 신인작가 이록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이록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아이고야 2년의 준비기간 동안 지루한 저를 달래줬던 건 웹툰 라디오였습니다 하하 추궁 60분 투덜투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맞죠? 맞아요 어떤 교집합 등등 뿐만 아니라 이미 끝난 부모 라디오 파일까지 인터넷을 뒤져 찾아 들었습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장난 아니에요 특히 부모 라디오에는 당시 저처럼 만화를 시작하는 어린 작가들의 설렘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아주 공감하며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하나가 빠져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뭔가요? 조곤조곤 말아봐 제껏 빠져있군요 잊어버리셨나봐요 부모 라디오 들으시고 추궁 60분은 이제 그 연재원 황준호 오독 작가가 했던 미친 방송 있어요 미친 방송 투덜투덜은 정성환 작가와 유비 작가님이 아주 러블리한 작가 굉장히 러블리예요 조곤조곤 투덜투덜 잘 알지도 못하면서는 정석우, 정필원, 억수씨, 고하라 작가 그거 되게 러블리예요 이것도 어떤 규집합은 저랑 억수씨, 김인정, 고하라 작가가 했던 전설의 방송 다들 왜 이렇게 부지런들 하세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제일 많이 겹치는 게 저죠 그렇네요 전에 바빴던 거죠 근데 조곤조곤 말해봐 볼지도 없어 안 들으셔도 되죠 이 기회에 찾아 들으시겠죠 방송을 듣다 보면 여기저기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있지요 바로 이종범 작가님입니다 점점 발전하는 진행 능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오 진짜요? 네 오 진짜? 저 옛날에 부모라디오 초반에 들으면 완전히 막 아닐 것 같은데 완전히 잘했죠 그때로 잘했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 방송에서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한 방법을 잘 알려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항상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었지만 원고에 치이다 보니 이제야 메일을 보냅니다 홍남지 교수님과 다른 진행자님들께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전문적으로 교육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라 교육적인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이전에 들었던 방송들과 비교 불가입니다 오늘은 웹툰 스쿨의 팬으로서 드리고 인사드리고 다음엔 고민과 죄송합니다 고민과 궁금한 점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메일 보내겠습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하나 그림을 보내셨는데 이 그림 뭔가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이거 보셨지? 웹툰 스쿨 유튜브 채널이 아니고 이종범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한 3개 4개 옛날에 찍었던 게 올라와 있는데 아 그래요? 그걸 보면 이제 어떤 교집합 녹음실에서 그 작업실에 가기 싫다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틀어놓고 세 명이 듣고 있는 장면의 영상이 있는데 그걸 또 이렇게 어떻게 그려주셨나요? 아 이걸 그려주신 거예요? 직접? 대단하시다 아무튼 1옥 작가님 지금 이분은 다음 웹툰에서 데디보이 네 맞아요 데디보이라는 작품을 연재 중이십니다 청취자분들 데디보이 보러 가주세요 쭉쭉 가서 데디보이 한번 봐주시고 물론 저희 청취자분들이 백만몽도 아니고 갑자기 졸수가 오르진 않겠지만 네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가서 좀 봐주시고 그래 와 게임업계 7년 작가 준비 2년 결국 작가가 되셨고 정말 대단하세요 그 모든 과정을 저희 팟캐스트가 함께 했다는 게 굉장히 영광입니다 기쁘고 다음 메일에서는 이렇게 또 작업하시면서 느끼시는 여러 가지 고민이나 나누고 싶은 얘기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감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지금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준비하시면서 듣고 계실 거예요 혹은 1옥 작가님 같이 이거 들으면서 준비했다가 작가가 되신 분들 많이 계신 거 알아요? 네 좀 보내줘요 진짜 보내주라죠 보내주셔야 돼요 진짜 이번에는 정말 저희가 또 한번 구걸할 타이밍 나 완전 또 낮은 대로 임했어 보내줘 네 보내주세요 자 다음 사연은요 지망생 비인님입니다 기네요 안녕하세요 이종범 작가님 홍란지 교수님 저는 영화 의상일을 하다가 웹툰 작가 준비를 시작한 지 반년된 작가 지망생 비입니다 너무 부끄럽네요 전공생도 아니고 중학교 때 만화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은 했었지만 짜아 뒤로 잊혀졌던 영역인데 20대 후반이 된 지금에서야 뛰어들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전공 비슷하신데요 만약 제가 좋은 작품을 내놓은 어엿한 작가가 되어 인터뷰를 하게 된다면 그 또한 작가가 되기 위한 필연적 여정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럼요 그러실 거예요 다양한 작가님들의 인터뷰들을 쭉 들으면서 혼자만의 공상에 빠지며 즐거워합니다 저는 의상을 전공했고 영화 의상일을 하다 보니 영화 촬영 현장에서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 그 캐릭터를 어떻게 디자인할지 또 어떻게 연출과 촬영이 되는지 등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나리오고 또한 가장 흥미로운 것이 시나리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시나리오 공부부터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저에게 웹툰 스쿨은 우아하셨습니다 주옥 같은 방송들을 순식간에 다 듣고 또 들으며 매주 금요일을 설렘 속에 기다리는 애총자입니다 진짜요? 진짜요? 진짜면 저희 유튜브 라이브 때 오시는 겁니다 지망생 빈님 기다릴게요 제가 추석 체크하면 손 드셔야 돼요 아는 것도 없고 낯선 영역 낯선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쭈뼛쭈뼛 사연을 보낼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요 방과 후 학교에서 정성스럽게 애정어린 답변을 해주시는 두 교수님의 해안을 나도 너무 받고 싶네 나도 소통이 너무 하고 싶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에 써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우리가 남입니까? 남이긴 하지만 언제 읽혀질지 읽혀지긴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설레네요 이제 그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길고 긴 촬영 현장에 있으면서 정말 좋은 시나리오가 이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을 이 길고 긴 시간을 빛나고 가치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림 그리는 것 자체를 즐기는 그림쟁이도 아니고 전공생도 아니니까 기술력이 많이 떨어져요 당연히 속도도 느리고요 같은 학교에 만화 애니과를 전공한 친구는 제가 처음 공모전을 위해 그린 2화 분량의 원고를 보고 재능은 있다고 평가해주긴 했습니다 분명히 점점 늘겠지만 작화 퀄리티보다는 내가 하고 싶고 잘해야 하는 것도 이야기 즉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만화를 그리기 앞서 한껏 한껏 그림을 그려넣는 것도 노동이기에 내가 이 시나리오를 표현해내도 된다라는 확신이 서지 않으면 다음 스텝으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 여러 사람들에게 이분이 이런 거죠 정리하면 자기 이야기에 대한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그림 그리는 그 다음 노동 스텝으로 넘어가지 못한다 시나리오에 굉장한 애정을 쏟고 계시군요 그렇죠 주변 여러 사람들에게 시나리오란 캐릭터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인물과 배경 레퍼런스 이미지를 PPT로 만들어서 돌려봐도 다들 전공생이 아니니까 난 잘 모르니까 뭐 이런 태도 이런 태도나 재밌을 것 같아? 뭐 이런 소극적인 피드백만 돌아옵니다 앞서 만외과를 전공하고 애니메이션 회사를 다니는 친구는 좀 더 디테일한 피드백을 해주지만 저의 확신으로 가져가기까지는 좀 부족합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배웠던 것들 중 강력했던 한 가지는 직관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화 관객들은 이 영화의 이 씬에서 이 의상이 어떤 이유로 이런 색이나 디테일로 디자인됐을까 왜 이 옷을 입었을까 계산하지 않는다며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서술적으로 설명해봤자 관객은 직관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었습니다 좋은 말이네요 네 진짜 좋은 말입니다 영화의상은 미술 파트고 미장센을 담당하기 때문에 시나리오 구상하는 것과는 좀 성질이 다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위 재능이라고 말하는 직관적으로 써내려가는 좋은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요 초심자인 저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내가 써내려간 이야기가 독자들에게 좋을지 혹은 플로스상 적절한 구성일지 점검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물론 늘 방과 후 활동에서 말씀하셨듯이 점점 느는 것이다 한 작품을 완성해봐라 라고 권하시는 지점에서 분명 훈련이 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노력하는 자가 좋은 작품을 만든다는 믿음은 저도 있습니다 라고 주석을 다셨네요 네 자 질문의 핵심이네요 현역 작가님들은 자신이 쓴 이 시나리오 이 화가 괜찮은지 어떻게 좋을지 어떤 어떤 부분이 좋은지 이대로 진행해서 그림 작업을 시작해도 되겠다는 확신을 어떻게 가지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진짜 너무 어렵다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거 말고 작가 개인이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들려줄 때 시작은 매우 흥미롭고 궁금하다는 반응이 있으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장황하다거나 무거운 소재라는 피드백을 받습니다 이런 피드백에서는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나 점검에서 정리해줘야 할 부분은 뭘까요 뒷부분은 감사의 인사입니다 원자가 롱터뷰를 만나뵈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저희도 기쁠 것 같습니다 지망생 B님 어려운 질문도 가져오셨네 이거 진짜 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침 산책에서 작법책을 갈무리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이게 어떤 시나리오를 쓰시는 분들한테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참고적으로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교재? 뭐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야라고 저는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한번 체크해볼 수 있는 네 근데 그것만으로 될까요? 되게 답답하잖아요 일단 요즘에 저희 방과 후 활동이 되게 재밌다라고 말씀해주시는 동료 작가님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지망생 분들이 주로 사연을 보낸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마감하면서 듣고 있는 동료 작가들이 있어요 네 알고 나서부터 제가 조심스럽게 변했어요 아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다 알고 있을 텐데 내가 뭘 안다고 이런 하지만 얘기를 해보자면 내 생각입니다만 네 일단 이 부분 되게 공감가요 확신이 서지 않으니 다음 스텝으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감이 갑니다 이게 작가님들 다 아실 거예요 어떤 공정에서 유독 힘이 들잖아요 이상하게 입원하는 콘티가 안 짜지네 이상하게 입원하는 작화가 힘드네 특정 공정이 힘들다는 뜻은 보통 대부분 뭐냐면 그 전 단계 작업 그 전 공정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 네 작화가 되게 힘들잖아요 콘티가 맘에 들게 안 짜지네 근데 콘티 수정을 막 열 번 해가지고 콘티에서 확신이 들었어 와 이 콘티 진짜 잘 나왔다 아 그럼 빨리 그쵸 완성해보고 싶지 작화할 때 힘 막 들어가요 그쵸 그쵸 콘티가 안 나와 콘티가 이 상황에 힘들어 그러면 그 전 단계 스토리 단계가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본인이 그걸 그냥 넘어간 거예요 성리로 높아요 네 즉 언제나 문제는 전 단계에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작가들 현역 작가들은 어떻게 자기 이야기의 확신을 갖느냐 이번 화의 확신을 갖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 그건 현역이냐 아니냐랑 무관하게 네 이건 작가라면 아마추어건 프로건 경력이 얼마나 됐건 확신에 기반해서 작업을 하는 분들은 정말 드문고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이야기를 확신을 가지고 한다 이 말은 되게 뭐랄까요 저에게는 좀 어색해요 음 확신이 들어서 작업을 하냐라고 물어보면 그리고 나서 확신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음 하지만 한 가지 제가 도움될지도 모르는 조언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냐면 주변에 이야기에 대해 피드백을 받는 게 흔한 일이죠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네 이분도 지금 주변에 많이 물어봤네요 자 스토리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때 정말로 피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내가 어떤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지 모른 채로 피드백을 받으시면 아무리 줏대 있는 사람도 귀가 알바죠 무슨 말이냐 보통 피드백을 받을 때는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내 앞에 있는 친구들이 동료들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가 중시해서 보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맞아요 지금 내가 A란 친구에게 물어봤는데 그 A란 친구가 지금 현재 캐릭터의 매력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칠게요 그럼 그분은 내 스토리에서 캐릭터에 대한 부분만 그게 안 보일 거예요 거기에 대해 조언을 할 거예요 그렇겠죠 다른 부분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지 다른 부분이 좀 미흡하더라도 내가 제일 확실을 갖고 싶어 하는 분야가 어디지 이걸 좀 알고 계시면 다른 부분에 대해 피드백을 주는 건 적당히 들을 수 있고요 핵심적인 부분의 피드백만 들으실 수가 있어요 즉 정리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야기의 확신을 가지고 작화에 들어가는 사람은 좀 없는 것 같은데 특정한 부분으로 좀 좁히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확신을 갖고 싶은 분야가 어디냐 그 외에 나머지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캐릭터 대사 혹은 분위기 캐릭터에 대한 매력 캐릭터를 얼마나 독재들이 이해할 것인가 설명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나눠서 구체적이고 좁은 영역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싶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는 말이네요 그렇지 않 근데 그렇게 해서 작품을 한번 해보시면 제가 과거에는 이제 그냥 하면 는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말이 너무 불친절한 것 같으니까 좀 더 첨언을 해보자면 그냥 하면 느는데 어떤 순서대로 느냐면요 아주 좁은 영역에 확신을 갖고 작품을 하면 그 작품이 망해도 그 확신을 가진 부분만은 늘어요 그 다음 작품을 할 땐 다른 영역에 대해 또 확신을 갖고 싶어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필모그래피라고 하죠 자기가 한 작품의 타이틀이 쌓일수록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지망생핀님 저도 확신 못합니다 아 근데 지금 이동험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확신을 하는 것도 꽤 무섭네요 어려워 좋지 않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좀 이게 되게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이거는 정답이야 내가 생각한 정답이거든 맞아 맞아 그렇게 되면 약간 교조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도 갑자기 들고 강풀 작가님이 그러셨잖아요 네 매너리즘에 빠진 작가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은 재미가 없다 독자를 가르치려거든 맞아요 거만함에 빠지는 순간 난 끝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분이 말씀하신 확신은 뭐 이건 재밌다라는 확신이겠죠 네 아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 데뷔작 투자의 여왕에서 제가 확신했던 부분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게 나를 데뷔시켜 줄 것이다 아 재밌을 것이다 확신 없었어요 절대 왜냐면 재테크 투자 돈을 소재로 한 웹툰이야 아무데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대비는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캐릭터나 작화나 연출에 대해서 좀 확신이 안 들어도 그냥 한 거죠 그리고 닥터 프로스트 시즌 1 때의 확신은 이 심리학 소재의 추리로 가져가는 이 초반부의 씬들 이거 분명히 홈즈나 이런 거 좋아하는 독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거야 딱 그냥 그것밖에 없었어요 캐릭터가 매력이 있을까 뭐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 그러면 이분이 어 아주 기초 단계에서 시나리오 만화 시나리오를 쓰고 계신다는 가정하에서 네 어떤 것에 확신을 갖는 게 좋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못해 주실까요 가령 지금 많이 얘기하신 뭐 캐릭터의 매력 아니면 뭐 플로상의 어떤 부분 뭐 산막 구장 산막에서의 어떤 부분이 좀 있으시면 그냥 가세요랄지 지방생 B님이 뭘 원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면 도입 부분이 매력적이라서 1, 2, 3화에서 독자를 좀 사로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해 그런 생각이시면 그 1, 2, 3화에 대한 확신만 드시면 그냥 고 하세요 이런 느낌이죠 아 약간 너무 크고 뒤쪽에 있는 거에 대해 확신을 갖고 싶어 하시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은 곳이 그렇게 보이는지 이걸 물어봐도 되겠다 그렇죠 지방생 B님 지금 쓰시는 작품에서 제일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은 분야가 어디입니까 네 독자들이 내 주인공을 궁금해했으면 좋겠어 이게 제일 중요하면 그것에만 확신을 가지시면 돼요 그것에 대해서만 확신을 가질 때까지 물어보고 고치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꼭 하는 거죠 닥터 프로젝트 시즌 2 때는 시즌 1을 했으니까 주인공이 이제 완전히 독자들에게 매력 있는 대상으로 보일 거라는 확신만을 갖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성 소재 이런 건 좀 확신 없이 갔어요 시즌 3가 진짜 어려웠어요 어려웠을까 해요 시즌 3가 이거 의미 있는 얘기냐 필요한 얘기냐에 대해 확신을 갖고 싶었고 그것만 확신할 때까지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갔어요 지금은 미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확신으로 가세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어요 이번에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단계예요 바라는 게 많아진 거지 나도 욕을 안 먹고 싶은데 욕을 안 먹을 확신이 안 들고요 같이 있는 얘기였으면 좋겠는데 욕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강한 욕 아니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의 욕 입장이 달라서 퍼부어지는 욕 아 뭔지 알겠어요 왠지 무슨 내용으로 하실지를 아니까 그리고 뭐 주인공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만 확신하고 있어요 독자들은 내 만화의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야 그럼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썸을 타겠다 내 만화의 주인공을 빨리 보고 싶어하게 만들어야지 그것만 확신을 갖고 지금 도입부를 썼어요 나머지는 모르겠다 느낌이에요 근데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들 기다리고 있잖아요 모르죠 그 사람이 누군데 할 수도 있죠 아무튼 누구지만 보고 싶어 지망샘 빈님 제가 드린 말씀이 아마도 하나만 한 얘기일 텐데 어 근데 도움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아 그랬으면 좋겠다 네 뭐 어떡해 내 거 아닌데 잘하세요 지망샘 빈님 근데 저희 라이브 하면 오시는 겁니다 네 오셔야 돼요 이록 작가님도 오셔야 되고 네 지금까지 방과 후에 사연 보내신 분들 다 그날 오셔야 돼요 오셨으면 좋겠다 네 그러게 자 그리고 두 개의 사연을 했으니까 이제 만화방위연구소를 좀 할까요? 해볼까 싶은데 어떠세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과연 우리 방위소의 홍 박사님께서 어떤 것을 방위하실지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부터 아 맞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 사연 두 개 남았어요 맞아요 사연 두 개 남았어요 솔직 아 진짜 이거를 퍼올 때마다 되게 어쩌지 이 생각이 맨날 저희 그래서 원래 2주에 한 번씩 반가워하다가 한 달에 한 번으로 그래서요? 네 기간 늘린 거잖아요 나 거기까지 솔직하고 싶지 않았다고 아 죄송해요 아니에요 아 근데 이거 좀 솔직 아 이거 좀 되게 펼쳐볼 때마다 너무 불안해요 어쩌지 한편으로는 정신 승리할 때도 있어요 그만큼 고민이 없다는 거야 우리가 잘해줬나? 우리가 다 해결해줬어? 하지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정신 승리죠 그야말로 아 이렇게 구걸하는 거 너무 모냥 빠진다 아니면 다른 걸 해야 되나 우리? 아 저 진짜 그 고민도 되게 크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연이 모일 때까지 잠깐 폐업할 거야 방과 후가 아니라 방학 그럼 방학 새 코너 방학 음악 틀어주고 저작권 막 벌금 내고 휘파람 음악만 계속 틀어주는 거죠 그럴까요? 아 이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듣는 소리가 있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아끼고 아끼는 싱글보울이라고 프로소비로께서 또 사셨어요 명상할 때 사용하는 암튼 간에 여러분 좀 그렇다고요 사연 두 개라는 얘기죠 그냥 네 남았어요 그래도 만화방 연구소 가보죠 가봅시다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푼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푼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웹툰 웹소설은 저스푼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오늘은 어떤 얘기입니까? 오늘은 제가 만화방의 연구소에서 계속해서 비평 쓰는 방법들 그리고 비평을 쓸 때 알아두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팁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매년 거의 한 3년간 매년 해오고 있는 것이 원로 만화가 분들의 구술체록을 인터뷰하고 교정하는 뭐 이런 것들을 해오고 있어요 벌써 3년 됐나요? 네 오래 하셨다 네 3년 됐는데요 30년 해주세요 계속 하고 싶어요 구술체록이라 하면 어떤 건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구술체록은 한 시대의 역사를 남길 때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방법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그 시대를 60년대를 알고 싶어 60년대의 서울의 시장 그 시장의 역동적인 모습이 어땠는지를 알고 싶어 라고 하면 그 시대의 시장에서 일하셨던 분들에게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사진 말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렇죠 사진과 뭐 그 백데이터들은 이미 다 있는 가운데 더 디테일한 것을 알고 싶을 때는 그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한 분에게만 듣는다 이거는 객관적인 자료로서는 불충분하고 그렇네요 네 여러 가지로 교차 검증을 할 수 있는 다방면의 사람들 그리고 같은 공간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더 그 역사적인 이야기들 역사를 추론할 수 있게 타당하게 추론할 수 있게 타당하게 역사를 쓸 수 있게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홍란지 박사님께서는 난화계에 관련해서 구술체록을 3년 동안 하셨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시대에 누구의 구술을 체록하신 거예요? 첫 해에는요 2016년에는 이게 구술체록의 어떤 의미가 주제사였어요 주제사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990년대에 데뷔한 천재 작가의 삶을 들어보는 것을 통해서 그 당시와 지금의 만화계는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알아본다 90년대에 천재 작가 하면 떠오르긴 한데 이명진 박산하, 손희준 쭉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양영순 작가님을 했었고요 맞네요 맞네요 양영순이요 명랑 만화의 대부를 만나본다든지 단행본 만화의 대부를 만나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제사로 접근했었고 2017년부터는 이게 구술체록의 시급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시급성? 왜냐하면 우리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연도, 기간 이런 때를 되짚어보려면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들에게 들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연로하시니까 그런 면에서 시급성을 따져서 그러면 이분들이 더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리 주제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시급성을 따져서 가장 연로하신 분들 그리고 가장 옛날에 활동하신 분들을 차례대로 지금 만나 뵙고 있는데 2017년에 이 구술체록을 했을 때 정말 우리 만화 역사를 적어놓은 그 책에서 별로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런 분을 제가 맡게 돼서 한편으로 너무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테이터가 없잖아요 그렇죠 막막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분이 무슨 작품을 했다라는 한 작품만 나와 있을 뿐 그 이외의 작품이나 그 이외의 내용들은 제가 그 책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된 거죠 이걸 통해서 그분의 어떤 만화가로서의 일생 그리고 만화가로서의 삶을 조명할 수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의미 깊은 일이었지만 연구자로서는 질문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네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면 되게 모호한 질문만 하다 오게 되잖아요 여행책 안 보고 아제르바이전 이런 나라 가면 모르죠 위치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찾다 찾다가 보니까 이분이 최근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서 그걸 토대로 사전 인터뷰를 먼저 가서 그러니까 정식 인터뷰 말고 제가 인터뷰를 이제부터 할 겁니다 선생님 어떤 이야기를 제가 질문을 드리면 좋으실까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전 인터뷰까지 총 6회를 했어요 많이 만나는군요 적어도 3회 이상은 만나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학자들은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 뵙고 나서는 제가 좀 한국 만화 역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냥 책을 통해서만 봐왔던 그냥 텍스트를 통해서만 아 이 시대 때 이랬구나 라면서 외워 왔었죠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나도 뭔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덕후와 학자의 공통점 외운다 그래서 아 이랬구나 아 이땐 왜 이랬대 아 이상하네 그러니까 책에서 주는 의미대로 그 보지 못대로 제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인터뷰하고 나서는 어 이 책이 잘못됐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좋다 좋다 네 이러면서 아 만화 그 역사라는 것이 원래 이런 게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해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 우리 필독서잖아요 청소년 필독서 필독서죠 그래서 말 안 읽죠 누구나 다 읽었을 줄 알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옛날에 읽었던 이 역사란 무엇인가의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지? 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역사는 그 역사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기보다 한번 필터를 거쳤다 그렇죠 역사가의 필터를 통해서 거쳤기 때문에 그 역사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환경에서 그걸 썼는지 어떤 이데올로기 안에서 그걸 썼을 수밖에 없는지를 너희가 명확하게 그걸 파악하고 난 뒤에 그걸 읽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머리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역사를 받아들이는 거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쉽지 않구나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학자와 학생이 다르구나 학생은 쓰여진 걸 공부하면 학자는 쓰여진 것을 의심해요 의심하게 돼요 대단해 대단하다 근데 제가 그때 의심을 하게 되면서 이 역사라는 게 학생들에게 만화 역사 그러니까 만화를 아무리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라도 만화 역사를 한번 알아볼까라고 하면 되게 따분히 할 수가 있어요 되게 싫어하죠 네 역사 싫어하지 그리고 왠지 만화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만화 역사 가르치는 거 아니야? 라는 편견도 있어요 아 네 네 네 왜 우리한테 실물을 안 가르쳐주고 이런 걸 알려주지? 클립 스튜디오 가르쳐달라고요? 네 네 맞아요 스케치업 스케치업 이럴 수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쯤 되면 아시겠죠? 오늘의 만방연은 역사를 안다는 것이 비평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네 네 네 저는 덕후라서 아는 척 하고 싶어가지고 10대 때 네 언제나 동기는 불순하나 효과는 좋았어요 그럼요 한국 만화 통사라는 책이 있잖아요 저도 그거 많이 봅니다 그게 저는 그랬어요 한국에서 최초로 나온 만화 비평가라고 하길래 네 손상익 선생님 네 손상익 선생님 간질하잖아요 최초 최초야 이러면서 이제 그분이 썼다는 만화통사 샀죠 다다리 배웠어요 대단하시다 근데 그거 도움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한국 만화 역사를 이해하는 게 저에겐 도움을 많이 줬는데 여전히 그 생각은 합니다 진짜 하기 싫은 공부다 누군가에게는 지루하다 지루하죠 근데 과연 오늘 어떻게 설득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설득이 돼야 될 텐데 근데 제가 요즘에 되게 이 생각에 굉장히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의 캐릭터에서 캐릭터를 설명해 드릴 때도 그리고 캐릭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지면서 더 집중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실제로 있던 사람들이 살아온 궤적이나 사건들을 보면 이야기에서의 사건과 매우 달라요 그리고 그런 말이 있던데 누군가가 한 말인데 삶은 생각보다 연속적이지 않대요 단편적으로 끊어져 있대요 10년 전에 내가 다르고 1년 전에 내가 다르고 어제의 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작가분이 하신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를 나의 기억을 팔아서 난 그 소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연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하게 된다라는 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연과 그러니까 이야기에서는 필연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개연성 필연 필연적인 개연성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어우 그럴듯한데? 라고 느끼면서 그 이야기에 빠져드는데 실제 삶은 안 그렇다 실제 삶은 안 그렇다는 것에 제가 약간 집중이 되어 있는 때예요 어렵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현실을 반영을 하면서도 정말로 그게 개연성을 주기 위해서 작가나 역사가나 필연적인 어떤 사건들을 선택해야만 해요 네 그게 약간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나 역사가가 굉장히 비슷한 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부분을 발췄할 것인가? 네 수많은 요인들 중에서 이 요인이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난 봐 라고 쓰는 게 그 역사가의 그 역사 서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군요 궁극의 캐릭터에서 제가 유나바머를 얘기할 때 수많은 그 전사를 봤는데 그 중에서 대학 시절에 겪었던 그 잔인했던 심리학 실험을 딱 찝어서 온 이유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이해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아니까 더 많이 아는 부분이기도 해서 많이 보인 거고 그렇네 그래서 역사가를 알아야지만 당신이 그 역사가가 쓴 역사 서적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렵다 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집중하고 있어서 그런지 제가 그리고 겪어왔던 이런 구슬초록 사업을 하면서 한국 만화 역사의 60년대 1960년대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공부를 해볼 의지가 생겨나기도 했고 그 이전에 역사 서적이 왜 이렇게 썼어? 라는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면 왜 이렇게 했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때예요 그렇군요 60년대면 라이파이 때인가요? 산호 선생님의 라이파이 네 맞아요 라이파이 그리고 두통이 두통이 아 맞아 그래 그렇죠 네 그런 때예요 되게 진짜 정말 옛날입니다 그리고 시사만화 신문에 연재하는 시사만화가는 언론인 취급을 언론인 대우를 받아서 굉장히 대우도 좋았고 뭐 당시에 그리고 단행본 만화시장이 또 굉장히 성행했었는데 단행본 만화시장을 만화를 그리는 만화가 분들은 언론인 대우를 받았던 시사만화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미천한 취급을 받았어요 떼기 만화 때군요 네 전후 시대니까 그렇죠 전후 시대이기도 하고 만화는 사회 악이야 그러면서 막 불태우고 난리를 칠 때니까 그때구나 네 어린이들을 굉장히 타락시키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 내가 그때 태어났습니다 악만의 악만의 네 그런 식의 그런 때였기 때문에 단행본 만화를 그리는 분과 시사만화가들 사이에 어떤 갭이 있었다 네 차이가 좀 있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럼 단행본 만화가 분들은 그러면 진짜로 정말 그 일을 왜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지금 만화가들이 크게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닌데 그치 그럼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당시에 만화가들의 학벌을 보면요 서울대 출신 이야 되게 많고요 그렇군요 네 대졸자들 많고요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의외로 엘리트들이 많다는 거죠 전국에서 이 부분이 너무 신기해서 아 집안이 어려우신데 미대는 같지만 그릴 그러니까 좀 생계가 어려우셔서 아르바이트를 하신 건가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여러 추측을 하신 거죠 그게 사당한 추론이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엄청난 시장이 있었더라고요 60년대 네 이 60년대의 만화계는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현재의 도끼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로 완전 잘나가던 단행본 만화가 분들은요 지금 도끼가 돈 잘하는 거 이상으로 버셨어요 물론 도끼님도 대단한 자력가시지만 그럼 능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버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도 엄청났다 네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드릴 수 있냐면요 정말 인기가 많은 작가들은 여러 영세한 출판사들이 서로 데려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었는데 누가 더 많은 돈을 이 사람한테 갖다 주느냐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그 돈이 어느 정도였냐 그 돈으로 집 한 채를 살 수도 있었던 돈 그걸 갖다 준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게 연봉인가요? 그래서 그거는 한 50건 그리면 그 돈을 다 메운 건가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연하잖아요 집 한 채 값인데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딨어 작가 맘이지 한 권 주면 그것도 그만인 거야 아 진짜? 대박 대박이죠 지금 돈으로 집 한 채니까 한 6억 7억을 받고 내 컷을 그려줘 내 컷은 아니고 120페이지 한 권짜리 만화를 주는데 저는 50건 그려야 돼요? 대박 1년 치예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 작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고 그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버실 수 있었던 거고 그랬구나 그랬기 때문에 돈이 보이는데 120페이지의 만화를 정말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흑백 만화라고 해도 한 달 내내 꼬박 그려도 120페이지 그리기 어렵잖아요 어렵죠 어렵죠 자연스럽게 문화생 문화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방에서 누구 만화를 본 그런 지방생들이 올라와서 그 작가를 찾아가는 거죠 그럼 이제 하숙하면서 그 집에서 배우고 문화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튜디오 시스템이 갖춰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달에 서른 건 그렸다 25건 그렸다 이거는 남의 손을 안 탈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죠 베르세르크처럼 혼자 그리는 거 아닙니다 그 당시 그렇게 한국 만화의 화실 시스템이 생겨난 거군요 네 그게 1960년대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중반까지가 작가분들이 거의 갑이던 시절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굉장히 핫한 대중문화 콘텐츠였는데 교수님도 보셨겠지만 한국 만화 통사에서 1960년대를 가리키는 굉장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마치 해리포터의 볼드모트와 같은 합동 누구도 말을 하지 않는 합동이라는 나라 나오죠 합동 합동이 나옵니다 합동이 뭐냐 이제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래서 책에서는 정말 합동은 볼드모트 같지 않았어요 완전히 그렇죠 절대 악 악의 축 악의 축으로 얘기하죠 악의 축의 중심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합동이 뭐냐 설명을 좀 해주시면 합동이라는 것은 출판사들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출판사들이 있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인기 작가를 모셔오려면 다른 출판사에 뺏기기가 싫으니까 집판책 값을 주어서라도 그 사람의 작품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대단한 경쟁 체제에 있었어요 경매죠 경매 아이고야 그랬는데 네 그랬는데 작가분들이 그만큼의 돈 값어치의 작품을 만들어주면 참 좋았겠지만 신뢰관계가 깨지는 일도 다 반사했고 그랬겠죠 그러면 출판사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일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 출판사들끼리 담합을 한 것 같아요 담합 카르텔 네 담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합동은 하나의 출판사가 아니래요 그냥 조합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 출판들의 조합 협회 같은 거예요 협회 합동이라는 이름으로 네 네 우리 모여서 우리가 지금 작가들에게 신뢰를 자꾸만 잃고 그리고 작가들한테 너무나 이런 어떤 많은 돈을 줘야 된다 네 이거는 우리를 다 죽이는 일 아니냐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끼리 손잡고 우리 좀 잘해보자 그러니까 처음은 잘해보자 라는 식으로 시작했지만 였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가면은 담합을 했으니까 어느 이상의 돈을 주지 않는 걸로 약속이 될 테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순번 매겨가지고 데려갈 테고 이렇게 되겠네요 네 네 그때부터는 이제 작가가 더 불리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그 한국만화 통사나 지금까지의 한국만화 역사 서적들은 거의 다 작가분들의 위주로 서술이 되었기 때문에 작가분들의 어떤 진술로서 서술이 되었기 때문에 작가님이시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합동을 겪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 권만 그려도 집 한 채를 받았어 네 네 그런데 이제는 마흔 건 백 권을 그려야 겨우겨우 집 한 채를 사 그러면 합동을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리가요 네 슬프겠지 그리고 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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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에 그 구술체록을 제가 경험하기 전에 인터뷰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냥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믿었던 것 같아요 볼드모트와 같은 존재 어허 합동이 우리나라를 만화를 망쳤어 절대 악이야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만화를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거야 뭐 거기에서 합동 뿐만 아니라 검열이라는 것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딱 두 가지가 악의 축으로 지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 2017년에 그 작가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왜 깨지게 됐냐면 이분에 대한 자료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구술체록을 원래 인터뷰를 하기도 되게 싫어하시고 말주변도 없고 나는 누구한테 싫은 말하기도 싫고 뭐 이랬다라고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아무도 내가 합동에게 반해서 1년 동안 만화가 생활을 못한 것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아 그러니까 합동에게 반발하여 네 만화가 생활을 못했다 근데 그 사실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모를 것이다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이상하고 놀라운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합동에 반하는 작가들이 많이 있었다라고는 했지만 아무도 몰랐는데 그걸 이제서야 왜 이야기를 하실까 이 이야기는 진실일까 그러면 합동이 되게 미우시겠네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서 여러 가지를 여쭤봤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소관에서는 우리나라 만화 60년대 망친 이 합동이 진짜 이 작가님까지 이렇게 못하게 만들어 이러면서 막 되게 부글부글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럼 진짜 합동 미우셨겠네요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정말 생활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막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당연히 대답이 아 정말 힘들었지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나올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약지 못했다 내가 바보였다 내가 바보같이 굴어서 우리 가족을 1년 동안 굶기게 만들었고 그리고 합동은 기업이다 작가가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야 기업은 다르잖아요 기업은 이혼을 추구하는 게 당연한 곳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세요? 되게 객관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되게 많이 놀라서 신기한 방향이네 제가 한 5회 정도의 걸칠 때마다 계속 여쭤봤어요 점점 더 커져가는 물음표 네 근데 그 대답이 바뀌지 않으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남들한테 욕먹기 싫어서라는 것은 알겠지만 이제 와서는 얘기하실 수 있지 않나? 왜 저러시지? 합동은 진짜 아기축인데 아닐 거라는 그때 생각을 잘 못하고 있다가 제가 올해는 합동 쪽에서 일하셨던 분과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진짜요? 이야 대박이죠? 대박이다 어떻게 그렇게 되지? 잠깐만 그동안은 이런 만화학자들이 합동에서 일하셨던 분들과 접촉을 시도하려고 해도 합동 측에서 아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라보라 욕하겠지? 엄청 욕먹는다는 걸 아시니까 아예 인터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2016년에 한 번 인터뷰를 하셨고 다른 합동에서 일하시던 작가님과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혹시 그쪽에서 일하시던 종사자분 안 계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은 인터뷰 하실 수도 있어라고 하면서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신 거예요 이야 근데 마침 되게 연로하신데 이젠 인터뷰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부분도 되게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합동에 반하셨던 분보다 합동에서 출판하셨던 분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죠 합동에서 출판을 안 하면 출판할 길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합동은 우리나라의 1960년대 한국 만화를 망친 주범이래요 악이래요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그림 그리고 출판하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럼 악에 동조했던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분 그랬던 분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없어요 이분들도 악마가 아니에요 그냥 능력이 있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거고 그리고 합동에 대해서 물어보면 크게 불만이 없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이상한 거죠 물론 지금 이거 이제 한번 제가 주석을 달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역사를 보면서 현재 시대에 대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악덕 플랫폼이 하나 있고 그 악덕 플랫폼은 기업이니까 이해해주고 그 악덕 플랫폼에서 그냥 연재하는 작가들은 그냥 악에 동조했고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대응을 대입을 하는 말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맥락이 아니라는 점을 한번 미리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맥락에서 학자적인 접근을 하신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세요 제가 뭔가 말을 하다가 잘못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군요 아니요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현재 원래 역사를 현재에 대입해서 많은 걸 배우곤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실 분도 계실 수 있겠다 들어서 그렇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생각이 미치는 것은 지금도 조심한다 이제 또 근데 그렇게 생각이 미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써져 있던 그 서적에서 너무 서푸른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라는 근원적인 의문을 갖게 된 거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제가 의문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래셨던 분들은 뭐가 돼 이런 식도 되고 진짜 근데 나빴으면 이분들이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해지죠 머리가 아니 뭐 나쁜 점도 있었겠지 근데 나쁜 점만 있었으면 이렇게 그 당시에 합동이 1, 2년만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10년 하지 않았어요? 66년부터 출범을 해서요 82년까지 있었어요 16년은 그 체제가 유지가 됐다는 건데 제가 태어난 순간 없어졌군요 네 그게 되게 놀라운 그러니까 그게 그것도 약간 의문점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나쁘면은 금방 없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합동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한번 좀 훑어보는 것도 재미있는 학자의 연구고 주제가 됐겠네요 네 그래서 합동에서 일하시는 분과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뭐 역시 모든 개인은 자기 위주로 서술을 합니다 진술을 하고요 그렇죠 군인들 맞나 봐요 자기 부대가 제일 빡세였대요 네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듣는데 합동의 수장이었던 이영래 회장 신촌 대통령이라고도 불렸는데 맞아 맞아 근데 나에게는 삼촌과도 같은 존재였고 그가 한 번도 크게 소리를 내는 적이 없었고 누군가를 억압적인 태도로 대하는 것도 본 적이 없었고 제가 생각해왔던 그런 어떤 편견 속에 사로잡힌 제가 만화를 공부하면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생각되었던 그런 합동의 이미지를 모조리 깨부수는 말씀을 하셔서 그냥 처음에는 본인이 일하셨던 부분이니까 자기 부정을 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가면 편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무드가 만들어지면서 본인의 본심이 나오기 마련인데 계속 일관되더라고요 전체 시스템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 봤을 때 또 다르게 보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셨던 빌런의 얘기도 그렇고 현실에서 진짜 정말 나쁜 사람 그 필연적인 어떤 선택의 그 과정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서 누군가가 이거는 진짜 내가 보기에는 이거야라고 선택한 거지 이게 온 세상의 어떤 진리나 전체 사실을 보여주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서서히 하게 되는 거죠 현재의 그 뭐라고 할까요 SNS가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현재 시점에서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인 것 같아요 좌표가 찍히면 비판적으로 그 좌표를 들여다보는 사람의 숫자에 비해서 함께 신나서 욕을 하기 위해 뛰어가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많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 맞아 아무튼 그런 맹인학에서 진짜일까라고 한번 들여다보는 일이 학자가 하는 일이었고 만화 역사에 관해서도 그런 경우를 접하신 거군요 네 저는 합동을 위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합동은 생각보다 괜찮은 곳이었어라는 뜻도 아니에요 네 그런 뜻도 아니에요 덮어놓고 악담 수급했던 거에 비해 디테일이 좀 생기기 시작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다른 면면은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것이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구나 흥미로운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비평하는 작업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비평을 하려면 그것에 관심도 생겨야 되고 애정이 있어야지 저는 비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동시에 몰입했던 곳에서 빠져나오는 걸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안 그러면은 그냥 찬양만 하고 끝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비난만 하고 끝날 수 있죠 아 그렇지 맞다 네 근데 그 두 가지 모두를 잘 고르게 좋아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필연적인 어떤 사건들을 요인들을 선택을 해야 되고 연계를 시켜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논리는 그 근거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은 우리가 배웠던 어떤 이론들이나 아니면은 역사에서 가지고 올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진짜 이렇게 만든 어떤 그 작품의 어떤 요인들 요소들을 가지고 와야겠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보는 작업들 역사가 굉장히 역사를 알게 되는 것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역사를 내가 알려고 노력을 해서 파헤쳐보고자 하는 것 혹은 기존에 있던 어떤 이론들이나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어떤 근원적인 것에서부터 다시 이게 왜 이렇게 써졌지라고 탐구해보는 그런 의지 호기심 생각들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사적인 어떤 기록에 접근하는 방식과 특정 작품의 비평을 위해 접근하는 방식 사이에 비슷한 점이 분명히 있네요 그렇죠 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인터뷰들을 통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과임된 의미부여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긴 했어요 동시에 보고 싶은 것을 정해놓고 보고 정답을 정해놓고 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답정 넣은 상태로 살고 계신 건 사실이죠 저도 물론 그런 함정에 많이 빠지고요 저도 그렇죠 누구나 그런 함정에 빠지죠 심리학적으로 확증 편향이라고 부르잖아요 내가 이미 정해놓고 보고 싶은 대로 본다 보고 싶은 방향으로 해석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덮어놓고 합동의 전행 이거는 모두 다 합동 때문이었어 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 대가가 좀 큽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 때문이었다면 어떤 어떠한 것들이 그 당대에 무슨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태어났고 어떤 어떤 점에서 잘못한 점이 분명히 있고 그러면 잘못한 점만 있는 것이었다면 16년 동안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궁금해 해야 하는 거죠 만약에 진짜 그 사람들이 잘못만 했어요 합동이 잘못만 했어요 그러면 16년 동안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그 당대에 모든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지 그건 그렇네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지게 만드는 영역으로 들어가셨군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작업과 그리고 비평을 쓰실 때 굉장히 접근하셔야 될 어떤 태도 이게 굉장히 많이 매칭이 되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오늘의 만화방위연구소에 또 한 줄 요약 보통 제가 마지막에 요약을 하잖아요 학생의 입장으로 듣기 때문에 오늘 홍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만화방위연구소의 이야기는 제가 듣기에는 비평을 위해서는 자기의 의심이 필요하다 그렇죠 자기의 의심 그리고 이미 확정적으로 써놓았던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의심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라는 질문은 역사를 보건 시사를 보건 혹은 내가 지금 비평하려고 하는 이 작품을 보건 과연 그럴까 내가 믿고 있던 게 맞을까 혹은 내가 들어왔던 게 맞을까라는 부분이 큰 도움이 된다라는 맥락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네 맞나요 대충? 그렇죠 맞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거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밌네요 물론 그렇겠죠 근데 재밌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작품에 대해서 인터뷰나 그 작품에 대한 리뷰나 이런 걸 쭉 찾아봤더니 전부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완전히 새로운 앵글로 그 작품에 대해 비평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의 눈으로 다시 보는 네 맞아요 재조명을 해볼 수 있는 다시 본다라는 의미에서 진정한 리뷰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되게 현역 비평가 혹은 학자의 입장에서 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레슨인 것 같습니다 뭔가 중간에 제가 잘못 말한 게 있었어요 아니 없어 무슨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그 학자로서 학술적인 입장에서 많은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에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리죠 오늘의 이야기는 과연 누구를 어떤 분들이 들으면 좋을 만한 방위입니까 오늘도 그냥 퉁쳐서 비평가 운나무 아니면 자기 확신으로 가득한 어떤 분 그렇죠 저는 그냥 모든 사람에게 통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태도가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것에 대해서 무조건 비난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다 의심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눈 감으면 떠오르는데 아닙니다 네 근데 자기 스스로 자기 판단은 자기 스스로 하라는 거죠 그렇죠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만화나 비평과 별개로 거의 인생을 사랑하는 제 태도에 대한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너무 확장하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비평가라면 이러한 태도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비평을 쓸 수 있는 쓰기 어렵다 한번 자기 눈으로 봐보아라 이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분명히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올까 여기 다 써왔는데 오늘 엄청난 몽골을 써오셨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는 이 만화방위연구소를 맵에 들으면서 느끼는 느낌이요 학자의 에세이 같아요 아 진짜요? 학자 입장에서 맥꼭지를 써가시는 느낌이 들어요 아 네 재밌어요 이렇게 정리하는 거지 난 이런 걸 하고 있고 해왔고 너도 한번 해봐라는 느낌의 내용으로 맥꼭지가 이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이 자체로 귀한 기록 같고 아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죠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이전 녹음에서 말씀드렸나? 뭐요? 홍란지 박사님에 대한 작가님들의 변화 아 네네 아 역시 감사합니다 학자라는 존재에 대해 재조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 네 어디 갔어도 학자 학자 입내 하면서 별거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분은 다르다 이분은 아 근데 아 진짜 이거 아 제가 진짜 이런 것을 하면서 느끼는 게요 아 내가 되게 게으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게으르구나 그러니까 게을렀다 생각하기에 게을렀고 좀 더 알아봤으면 더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었고 더 많이 알 수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게으름의 결과가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지 않는 것도 게으름 아닐까? 내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가 써내려준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게으름일 수 있잖아요 뭐 그 심리학도 입장에서 그 입장에 제 생각을 얘기하라 그러면 네 현생 인류는 좀 게으릅니다 휴먼 미인은 좀 게으름 같아요 아 괜찮다 나도 아 좀 그런 말 들으니까 뭔가 위안이 되네요 휴먼 미인 근데 그 심리학 쪽으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이 사고방식과 이 시선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잖아요 네 그럼 빨리 죽어요 아! 당연하지 필요할 때만 부지런해야지 아 그렇구나 뇌사를 자기 눈으로 엄정하게 보려고 하면 뇌의 그 심리적으로 뇌의 그 뭐라고 할까 자원이 고가야 됩니다 그렇네요 여러분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만 머리로 생각하세요 네 그런 면에서 오늘의 만화방위연구소는 어 사뭇 사뭇 넓고 깊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이제 그 웹툰니스타에 이재민님 같은 분이 같이 계시면 참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재민씨랑 이거를 같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연구 보조원으로 같이 다니셨어요 구술체록을요? 아 그랬구나 이재민씨가 진짜 저희 둘이 계속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거 이렇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 친하시겠네요? 그런 얘기 나눌 때 너무 잘 맞아요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이재민님 웹툰니스타 푸른범님 저희한테 사연도 보내주시고 저희 암튼 재민씨 홍란지 교수님하고 같이 다니셨군요 네 배드맨 앤 라빈 진짜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이재민씨도 정말 라이징스타로 라이징 비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되게 그 논객으로서 비평가로서 많은 걸 하고 계시죠 지금 이렇게 모든 분들의 구술체록을 참여하신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대단하죠 이분의 굉장한 필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듣고 계시죠? 자 오늘도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귀한 사연 두 개 남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재민씨 그렇더라 그리고 오늘 역사를 자기 눈으로 본다는 것이 비평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만화방연구소 해보았습니다 아 이 시 벌써 몇 시야 우리 집에 가야죠 집에 가야 돼요 너무 늦었어요 저 지금 썰렁한 해월리 청양대학교 제연구실에서 밤 9시 반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무튼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오늘 98회째고 앞으로 두 회 더 올라가면 100회입니다 여러분 그 직후에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 할 텐데 여러분 많이 놀러와 주시면 좋겠어요 진짜로 와가지고 인사하고 출첵하고 회포 나누고 각자 자기 집에서 치킨 시켜가지고 회식하자 랜선 회식 좋다 우리도 먹어요? 우리도 먹을까요? 유튜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희에게 그동안 해주고 싶었던 얘기들 그리고 질문들 많이 가져오시면 실시간 채팅으로 저희가 반응해드리면서 읽어드릴게요 청양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범의 웹툰스쿨의 반가워활동가 만방연이었습니다 저는 만화가 이종범이었고요 저는 홍란지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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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